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요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정치권의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었던, 또 지금도 아직 좀 살아있는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차 기자단을 꾸리는데, 조선일보의 탈북자 출신 기자를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는군요. 김명중, 김명성 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과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탈북자 출신 기자가 쓴 글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글들을 썼더라고요. 남북화의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글들을 계속 써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이러저러하니 교체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 측에 통일부가. 통일부가요. 그런데 그 여러 차례 요구를 계속 묵살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때서야 통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선일보나 기자단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딱 한 가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도 그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뭐요? 어떤 사람이 월북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마구 욕했어요. 그런 사람이 기자가 돼서 남북회담을 하는데, 북한의 월북자 출신 기자라고 치대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때 용인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 그렇다. 월북자 출신 기자가 내려와도 우리는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용인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열려 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문제제기가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명백한 언론 자유 제한, 취재 자유 제한이고요. 그거에 더해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요. 사전에 몇 차례 좀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도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교체해달라는 요청도 잘못했다?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자협회 쪽에서도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국제언론연맹인가요, IPU? 거기서도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조명균 장관, 제가 파악한 조명균 장관은 이렇게 혼자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 혼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긁어붓으름 만든 거고, 오바한 거고, 사전에 북측에서 기자 명단을 보고 뭔가 북한이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조 장관이 이거를 자기 혼자, 지뢰 이렇게 결정할 그런 캐릭터의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혹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전에 기자 명단을 보자 그러고, 북한에서 뭔가 의사를 전해왔는지. 북한 쪽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요구가 있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청와대 쪽에서 북한 분위기가 이러니 좀 감안을 해서, 뭐 해달라, 이런 업무 협조 지시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조명균 장관이 독단으로 이렇게 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부분도 저는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한 질문, 만약에, 물론 가정법입니다만, 월북자가 북한 언론의 기자가 돼서 취재하러 오면 용인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요, 그 가정은, 가정이 현실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때, 저는 그걸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지금 북한의 현실에 비춰보면, 월북한 사람이 북한의 어떤 언론의 기자가 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 김명성 기자가 탈북해서 여기 와서 기자가 된 이후에, 또 기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썼던 글이나 기사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월북한 기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글을 과거에 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조선일보 노조 성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요. 취재를 불허하니까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 빌미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매우 험난한 일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탈북민 기자를 보내는 게 어떤 영향을 줄까,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성명서를 조선일보 노조가 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언론인협회 성명은요, 저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언론인협회라는 것 자체가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간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방상훈 위원장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IPI, 이 국제언론인협회 성명을 주로 인용할 때는 꼭 조선일보가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할 때 언론 자유에 관해서 이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조중동이 한국위원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조 성명 언급한 건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는 전혀 충분히 그럴만하고 문제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명균 장관이 역시 되게 노련하고 정무적 감이 있는 통일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북관계라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걱정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만 북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하시듯이 이게 정말 유리잔을 안고 가는 그런 민감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된다. 네, 잘 되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야지. 저는 솔직히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조선일보가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를 시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냥 스스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이다. 탈북민 출신 기자를 그리고 그동안의 북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난에 가까운 글을 써왔던 기자를 취재단에 넣어놓고 통일부가 몇 번 이게 좀 민감하니까 교체해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다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조선일보의 반통일적 특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관계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걸 건드렸다 저는. 이건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신다?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입장이 바뀌어냈더라면 이미 입장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희 가만히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늘 우호적인 지지 입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대목은 이야기 마무리 짓고 국정감사 중간평가해 봅시다. 먼저 총평 한마디씩 들어보고요. 베스트, 워스트 하나씩 좀 꼽아보고 이런 순서로 가보죠. 우리 최민희 전 의원부터 총평 먼저 해보세요. 저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TV에 나오셔서 이런 거 저런 걸 얘기하는 거 그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메시지 전달은 잘 안 되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심재철 의원 떠오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의 뱅갈고향이 떠오릅니다. 결국 제게 있어서는 몇몇 의원, 송희경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그다음에 윤민봉 의원의 작업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머리에 꽉 차있는 거죠. 총평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더라. 진수희 전 의원은? 저는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국감도 해봤고 여당 의원일 때도 해봤고 또 국감을 받아보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감제도 이런 식으로 가면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이라면 국정감사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연중 20일 시간 정해놓고 몰아치게 하듯이 하는 거는 정말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상 기관이 한 700몇십 개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공무원들 한 여름에 두세 달 자료 만드느라 고생시켜놓고 그 자료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질의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저는 낭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감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정책 실패나 허점을 파고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당이 한 편 먹고 야당이랑 싸우는 식의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이 나는 이런 식의 국감은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굳이 올해 국감을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야. 각기 한번 절대평가를 해보면 국감이 흔히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과연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정부의 정책 실패나 허점을 예리하게 제대로 파고들었나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는 썩 좋은 점수 주기 어렵고요. 여당도 국감의 본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여당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따졌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부를 방어하고 어무 사격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보면 여야 다 비판 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다 돌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죠. 그건 이따 마무리 될 때 한마시 정리하도록 하고 그나마 베스트 의원 월스트 의원 꼽는다면 이건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해보세요. 베스트 월스트를 여야 한 명씩 공평하게 선정을 해보자면 이쪽 베스트는 여당 쪽에서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박영진 의원 유치원 비리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 비리 고용 세습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유민봉 의원이고요. 월스트를 하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당 쪽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역풍을 많이 일으킨 것 같고요. 선동열 감독 추궁한 그 대목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국감 전에는 굉장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한 이후에는 동정론으로 완전 반전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저쪽 야당 쪽은 아무래도 고향이 분쟁시켜서 김진태 의원 네. 좀 고문한 김진태 의원이 아닐까 싶고요. 상임위로 본다면 저는 법사위에 야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기재위도 참 기재위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니 하여튼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질의나 국민들이 궁금해할 게 많은데 계속 심재철 의원 정보유출 것만 갖고 그거는 저는 여당 쪽에 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경우는 대법원장 직접 답해라, 출석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파행을 자꾸 빚었던 그걸 언급하신 거예요. 파행시킨 야당, 그다음에 기재위는 또 여당이 좀 문제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스트 워스트는 최민희 전 의원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저의 이 베스트 워스트가 크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 전체를 다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이게 조금 시간이 있으면 상임위 꼼꼼하게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언론 보도에 의전했다는 점인데 베스트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게 국감이 본래 야당 초선 의원 중에 스타가 나오는 건데 오랜만에 여야 모두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정파적인 사안이 아니면서 아주 중요한 민생 관련 사안 그리고 플러스 교육청과 교육부. 교육부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더라고요. 네,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 또한 타당한 거죠. 그다음에 워스트는 김진태 의원. 뱅갈고양이. 네. 그 점은 두 분이 일치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맷돌 등장시킨 분도 좀 어이가 없기는 했어요. 뭐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맷돌 들고 오신 분. 어처구니 없게 맷돌을 들고 오신 분.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정감사가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까부터 진수희 전 의원에 계속 언급하고 계신 이게 제도적 한계가 있다. 1년에 딱 20일 몰아가지고 700 몇십 개 기관. 이게 뭐 되겠느냐.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국감을 연중감사로 바꿉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왜 안 만드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게 아닐까요? 우선 저는 20일 몰아서라도 국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제가 과거에 국감을 당하던 시절에 여야가 파행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고 막 노골적인 모욕을 당할 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진짜 괴로운데 그렇게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중감사로는 왜 국회가 법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상시국감 얘기가 늘 나왔습니다. 저는 상시국감을 늘 해도 안 된다면 연중 1일 국감을 하더라도 윤번제 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번제? 그러니까 상임위를 묶어서 예를 들면 9월부터 교문위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위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밀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러면 공무원 부담도 줄고 그런데 상시국감 얘기를 하다가 늘 국감 지나면 또 흐지부지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역시 국회에서 법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안 바꾸냐고요. 국회의원분들이 그런데 이게 제도라는 게 국회 제도, 정당 제도, 선거 제도, 권력권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한번 고쳐지는 과정에 이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이라도 2월, 4월, 6월, 8월에 하는 임시국회 때도 업무보고 다 봤거든요. 업무보고 받고 하는 이거를 이 메커니즘을 국정감사하듯이 하면 돼요. 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임시국회 때 대정부질문 이런 거 다 없애고요. 300명 본회의장에 앉아서 이석을 했네, 몇 명이 앉아있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런 본회의는 최소화하고 우리 국회도 미국처럼 상임위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또 상임위의 소위원회 중심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생길 때 관련자들 데려다가 계속 청문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문회는 인산청문회 제도만 생각나지만 정책청문회도 부지런히 하면서 연중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이 제도로 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가능하면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나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의 활동을 지금 어차피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있잖아요. 그 지역구 관리나 이런 거를 그 지역 의원들이 좀 하도록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 나와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가 전체, 국사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은 그 활동들이 차별화가 안 되는 문제지 지역구 의원이라서 안 돼요. 매번 그러니까 그 얘기 같은 얘기예요. 매번 국정감사 때는 이런 문제 제기하다가 끝난 건 흐지부지 됐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정개투기가 이제 곧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선거제도 개편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좀 이번에 개혁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